사모님, 오늘 너무 죄송했어요. 저 오늘 저녁까지만 차리고 그만둘게요. 언니. 네? 언니 맞잖아요. 연배로 보나 뭘로 보나. 이제부터 진짜 친언니다. 그렇게 생각할게요. 저 사모님. 일은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여기가 내 친동생 집이 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그래요. 언니, 나 오늘 진짜 대화 사극 보는 줄 알았다. 언니가 인연 왕 후 강서희 공연인 장희빈. 근데 중요한 거 결국 인연 왕 후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잖아. 나 안진주가 그걸 도우려고요. 언니의 화려한 왕 후 복귀. 난 그럴 마음 없어요. 아니, 아니. 언니, 그럴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. 나를 위서라도. 암튼 난 언니를 도울 거고 절대 이대로는 못 보내준다는 것만 알아두세요.